24년에 출시될 신형 모델3 테스트카가 발견되었습니다. 레딧에서 최초로 올라온 사진인데, 헤드라이트 부분이 가장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24년에 출시될 모델3는 코드명 하이랜더로 알려져 있습니다. 헤드라이트의 형태가 더 유선형으로 변했고, 차체 곡선이 묘하게 공기역학적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24년형 모델3는 올가을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며, 하드웨어 4.0 FSD가 장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쉽게도 기존 모델3에는 하드웨어 4.0이 장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개발 중인 바디킷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모델S, 모델X, 모델Y, 모델3까지 단 한 번도 차량이 풀체인지 된 적이 없습니다. 풀체인지가 되면 가장 오래된 모델인 모델S부터 변경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진짜 신형 모델3일지 아니면 그냥 바디킷일지 궁금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